차근차근하라고 이마! 차근차근 불닭 육침대지 말고! 와! 빨리 찜찜찜찜 다 쳐봤어 왜 나한테 마석 시키는데! 차근차근하라고! 레인아! 네? 네?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앤드로 좌표를 하면 돼. 좌표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협박해가지고. 누구 협박하면 되는데? 아무나 잡아서. 뻐꾸기 주세요 저한테. 협박해 줄 수 있어? 뻐꾸기들이 찾아주고. 제가 협박해서 뜯어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 진짜 하면 안 돼? 아니에요. 그리고 조디 형님이 시켰다고 하고 하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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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활 두 개지 않습니까 지금? 검 두 개 한 다음에 근접 둘 활도 돼가지고. 검사는 좀 보실래요 형님? 내가 어제부터 그만한 데 돈을 안 주잖아 계속. 나 어제 아침부터 기다렸던 사람이라니까 몇 번을 말해? 내가 그 3만 원 달라고. 내가 어제 아침부터 그렇게 찡찡대는데 찡대는데. 한 한 번은 안 줬잖아 머리가. 3만 원만. 3만 원만 달라고 하니까 내가 만들어 준다니까. 좀 나한테 주고 말을 해 나한테 주고 돈을. 저 전직해도 되나요? 물어보고 해. 이 메시지에 뭐 언제까지냐 뭐 기간. 아 맞다. 들어온 시간부터 3일 아니에요? 입장하고 3일인지 아니면 최초날부터 3일인지 모르겠어. 부르셨나요? 아 꽁플림 안녕하세요 소리 들려요? 들리시죠? 저는 들려요. 저는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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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플림. 너무 힘든데 잠깐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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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여보세요? 어 들려요. 지금요? 네네. 어 지금 들려요? 네 들립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어떤 거 때문에 물으셨나요? 아아 그 성태님이 물어봤대요. 아 인베세이군.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이크 해결을 했다. 도끼가 돼지가 돼 버려버리니까. 어 그거 새만? 어 나 삼지창 먹었어요. 아 삼창 먹었어? 삼지창을 써도 되는 거 아냐? 마을에선 써도 되지 않아요? 물어봐봐. 뭐야? 바다에서 삼지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냐? 저희 팀 한 분이 삼지창을 먹었는데 이거 일단 사용해도 되는 건지? 삼지창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혹시 금유 발라도 되는지? 금유는 뭐 상관 없죠? 그럼 금유 써도 되는데 금유 발라가지고 나중에 진짜 쓰레일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날개 삭제네. 아 날개 삭제라고? 예? 이 서버에 날개가 없다고요? 날개가 아예 없대. 그럼 다 뛰어 댕겨야 되네. ㅈ테때 ㅈㄴ ㅈㄴ 빠이따. 아 개빡인데 이건? 레인아 니가 지금 ㅈㄴ 큰 거 먹은 거라니까? 한 방에 나왔어요. 한 마리 잡았는데. 역시 레인 누님 대단하십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와 상우 ㅈㄴ 날탈탈다. 미상우 ㅈㄴ. 미상우 ㅈㄴ. 미상우 ㅈㄴ. 와 진짜다. 못난다고요? 못난다고? 하긴 다른데 날진 못해요. ㅈㄹ하지마. 아 진짜 ㅈㄹ하지마. 상우 ㅈㄴ 그만해. 어차피 엔더 그러면 안가도 되면 전직해도 되나요? 어 전직해. 어 오케이. 아 높은 산이 없어. 높은 산이. 나 에메랄드 주간 퀘스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나 만까지 왔는데? 잠깐만. 누가 만이야 지금? 나. 왜 누나? 40위에 만 한 번만 가주세요. 제발요. 제 소원이에요 제발. 알겠어. 진짜 셀떼기 없는 짓 같긴 한데. 아 왜 소원? 아 누나. 저라고 사과목 없잖아. 광광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광부는 광부가 챙긴다고. 광광챙. 그러게요. 그게 뭐야. 야 근데 만에 만 갈 거면 야생일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히든 얘기하는 거면? 누나 이기야? 야. 그래도 포기하지. 가봐 가봐. 아니 안 가볼래. 이거 글씨 크기 키우는 거 아는 사람. 글씨 크기. ESC. 설정. 비디오 설정. GUI 비율 몇으로 돼 있어요? 3. 그럼 큰데? 너 눈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4로 해볼까? 4는 좀 헤비한데. 무한 아니에요? 아니 저거 지도 아래 있는 글씨가 커? 왜 난 안 보여? 저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이 곡괭이 4랑 5랑 차이가 너무 난다. 저거 4 들고 다니는데? 디아가 마을이면 만들어주고 가면 안 되나? 점점 여러분들 바라는 게 많아지네? 잠깐만 뭐라고? 아니 아니. 못 들었어 나. 저 들었어요. 사팬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지냐. 돈 벌라며 돈 벌라며 돈 벌라며. 장비 상대 효율 4 행운 3 곡괭이들이 있는데 이게. 나도 효율 5 곡괭이. 알았어 알았어. 밖에서 돈만 쓰지 뭐 알겠어요? 광부의 서러움은? 밖에서 돈만 쓰지. 왜? 봤잖아. 편하게 그냥 안에서 정실만 하겠다. 편하게 밖에서 쉬니까. 양이나 잡고. 마을 있으면 마을 구경하고. 호의가 계속 때문에. 호의를 5곡 만들어주면 호의라고 생각할게요 근데 진짜. 광광챙. 광광챙이 뭐야? 광부는 광부가 챙긴다 광광챙. 아니 미친. 아니 아니 광광챙 크로스 해야돼요. 제가 지금 마실 다니는 사람 처단해줬잖아요. 사팬 광자라고 있고 누님 뭐하고 계시죠? 나 이거 뭐든 찾으려고. 아까부터 광 안 캔지 오래됐다니까 저 양반은. 아니 나도 캐고 싶어 나도 캐고 싶은데. 아니 나 삼지창 두 개 먹었지. 스켈레톤 대가리 먹었지. 나를 챙겼잖아. 야 잠깐만. 도대체 뭔 거 뭐해? 돈 씨X 돈. 돈. 광광챙이 하고 있잖아. 광광챙이. 광을 안 캐다라. 아까부터 워드 쳐 놀러나리 뭐. 효율 곡괭이 내놓으라고 효율 곡괭이. 메인 누나 성깔 언제쯤 나와요? 무슨 성깔? 아니 자꾸 저희 광광챙을 노리는 사람인데. 저 이거 양치기? 양치기? 아니 곡사장인데 사장이에요 사장 곡사장. 아니 나는 곡괭이 받지도 않는데 무슨 사장이야. 나 주지도 않는데? 나 주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면 씨X 네가 들고 있는 곡괭이는 어서 놨는데. 아니 곡사장. 저 광지라고 하셨죠? 그러면 전직할까요? 아까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광지라느라. 저도 물어봐도 지도 X대로 할 거라. 여기 오라는데. 질문을 와. 삐졌어요. 예? 자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뭐 이제 헷갈리는 사람 없죠? 어디요 내다 잡으러 갈까요? 아니 광지라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나 광챙고 있는데 워드를 찾았어. 그 워드 해. 투성해야 돼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워드 할 줄 모른다고 시민. 마크 시민 연차 아니야? 나 이 버전 처음이야. 아니 워드는.. 뭔 소리가 입어? 뭔 소리가 입어? 야 뭔 소리가 조사하자. 이게 뭔 소리야? 원래 워드는 있잖아. 나 워드 나오기 전 버전만 해봤어. 올라갈 수 있어. 아 그래? 손가락에.. 아.. 12시에 엔더. 12시에 엔더를 가야 되는데. 손가락이 앞에 좀 쉬고 오면 안 되냐? 형태님 이거 달리기 토글로 바꾸면. 손기손가락 안 아파요. 아.. 바꾸라고 기를. 그러면은 자동으로 계속 달려져서. 10시에 엔더를 가야 되는데. 나 에메랄드 그거 좀.. 오 아빠 나도 마석 없다고. 차근차근 하라고 이마! 차근차근 둘 다 욕심 내지 말고! 오 아빠는 인삼 산삼 다 쳐먹고 왜 나한테 마석 시키는데? 차근차근 하라고! 차근차근 하래잖아. 지금 애들도 다 지금 춘성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지금 싸우고 있냐고 그 도감. 도감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나 놀이또 코인이 필요하다니까? 놀이또 코인이 왜 필요한데? 그거를 해가지고 1캐라도 부족한게 이게. 킬레벨 찍은 다음에 3레벨 광고를 밀어가지고. 다 깼다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나는. 그럼 내일을 기다려야 돼. 내일 되면 안 된다고 오늘 해야 된다고. 내가 악어소브의 부장지가 될 거니까. 이거 해달라니까 줘. 나 뭐 딴 거 바르래. 믿어달라니까 이것만. 근데 오하이아도 목소리가 왜 그래? 저 새끼 담배 존맛만 피우잖아. 꼴초 새끼. 지인은 존나 술쟁이 새끼. 지랄하고 심바싱. 지랄하고 심바싱. 그 날 집에 들어가서 바로 다 쳐먹고 그냥. 지랄하고 심바싱. 레인 누나. 레인 누나 뭐하고 계세요? 딱 광고인데 이거. 아 너 스코프 좀 뜰게요. 말 좀 해라. 저 잠을 사나. 레인 누나. 마이크 끄고 하고 있었어요. 뭐 마이크를 끄고 하고 맨날. 망지게 쓰자 마이크. 있는지 없잖아. 일을 많이 하면 일 많이 하면 화를 내야지. 말도 안 하고 맨날. 가만히 있었어. 일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한 장 있으면 하고 있는 거죠. 성팬님 좀 재워야 될 거 같아. 어 좀 재우면 안 돼? 저 양반 좀 누가 재워봐. 진화 시킬게요. 진화 시킬게요. 진화 시킬게요. 제발. 어. 나도 우유 갖고 싶어. 황소개구리가 됐어. 진로 이즈백. 진로 이즈백이다. 버블 점프가 있다고? 없는데. 네. 다행히. 그래. 고생 לצ으러. Tek기 원하는 모습 we gotta 세라. ので.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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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